안녕하세요 김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은입니다 아 우리 채널이 잘 지냈어요? 너무 보고싶었어요 한 번은 더 지냈어요? 아 드라마도 끝내는거 이제 아빠 말고 형이라고 부르셨어요 네 지사님 우리 킬과 그 두 후보도 시상식으로 드라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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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여기서 보고싶었고 저 레드벨벳 레드벨벳에서 레드벨벳에서 누구를 보고싶으셨어요? 저 아이린 보다 네 네 강웅두 피사가 아이린 보다 아이린 보다 아이린 보다 아이린 보다 아이린 보다